일단 저희 집에 오시면 일단 공간이 넓어요. 그래서 바닷가 같이 좁은 데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오면 와서 놀기 좋고 가족들이 오시면 캡프파이도 하실 수 있고 바베큐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밖으로 굳이 안 나가셔도 저희 집에서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분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셔서 마음껏 힐링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가세요. 감사합니다.